워하이럿 대박 데스매치 한 번 해볼게요 데스매치 하면 어떻게 되는거야? 상대 팀 라이더를 쓰러트렴 regarding 워하이럿 대박 서든같아 뭔가 시끄덜덜너디 XinР 야 잠깐만 우와 야 C 그래 os 이 c 방에 빠지면 끝나네 아 야 우리팀 다 빠졌는데 잠깐만 약간 범벅한 그런거네 빠질뻔 야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빠지면 안돼 야 팀킬 하지마 야 팀킬 돼지 살아 잠깐만 야 왜그래 다 빠지마 야이씨 야이씨 뭐야 이거 빠지면 빠져볼까 빠지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우리팀 뭐지 이렇게 빠진다 에라이씨 에라이 에라이 포기다씨 시간이 없다 야 근데 우리팀에 한 명이라도 트롤이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우리팀 계속 빠지는데 공격을 못하는데 에라이 야이씨 우리팀 아니 뭐야 계속 빠지냐 헤헤헤 깨디 자 우리팀 1점도 주지말자 집중해라 집중 1점도 주면 안된다 좋아좋아 바로 공격 그렇지 그렇지 우리 2점도 주지마라 대기했다 확실하게 해라 난 팀이 헷갈린다 좀 파라즈들 우리팀 2점도 안되나요 박사 빠져 야 야 야이씨 우리 1점 누구냐 한 명 누구야 누가 다운됐어 야 우리팀 개잘해 라채 살아라 빠지마라 몬드디 몬드디 좋아좋아 빠져라 에잇 오케이 좋아요 자 1점 아 1점 누구야 1점 준사람 또 누구야 몬드디 빠지고 야 근데 아이팀 몬드디가 좋긴하네 이게 팀플레이다보니까 팀도 중요하네 빠앗 아 재밌다 할만한데 야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바나나 먹어서 따는 것도 넣어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바나나 맵 있어? 어 이게 바나나가 오 그러네 아 이런식으로 바나나 밟으면 어떻게되는데 바나나 3점 가볍시다 바나나 막 Hallo 오오-, 55 OMG 아아 이렇게뎀구나 인컷저감은 안좋아요 요거는 안좋네 이거 무조건 밖으로 빠트려야했네 우와어, 야, 바나나 밟으면은 잤딘다 바나나 밟으면 이제 큰일나네 와와! 쏘리 쏘리 쏘리. 와 근데 바나나발브는 노답이다. 바로 다운이네. 아 근데 시간 잘 간다 이거. 응 다운, 아까 지금. 아 이게 떨어지네 수가 적을수록 1등이 되네. 그지? 야 우리 줬어? Let me hear say Ow Ow